권희선이 살려냈습니다 전은하 전은하 제쳐냈습니다 박스 한쪽 꺾어줍니다 슛 들어갑니다 메바이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역시 전은하가 하나 해줍니다 전은하가 완벽하게 수비를 벗겨냈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메바이를 정확하게 김예정의 반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송다이를 완벽하게 떨쳐냈고요 메바이 선수가 본인보다 뒤쪽으로 오는 공을 그래도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밀어줍니다 전은하 내줍니다 다시 한번 주요주 왼쪽에 권희선에게 권희선 내줍니다 헤러 들어갑니다 전은하 오늘 한계 득점과 한계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아 지금 권희선 선수의 크로스가 조금 앞쪽으로 갔는데 전은하 선수가 저기에서 돌려놓는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으로 살짝 감아져갔는데 전은하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서 스코어는 2대0으로 벌어집니다 전반전에만 한골과 한골과 한계의 도움 전은하 스코어는 2대0 수원 FC 위민이 두 점차 앞서갑니다 변화를 꾀하기 위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자 압박합니다 들어갑니다 집념의 안상미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위 아 역시 안상미 선수의 집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권희선 선수가 줄 곳을 찾다가 골키퍼에게 연결을 냈거든요 자 조희정 선수가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공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안상미 결국에는 넘어지면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대1 환호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번에도 뒤로 떨어졌어요 그대로 숏 들어갑니다 교체로 들어온 김민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통점 2대2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후방쪽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동점으로 응하는 수원FC 위민 임희연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합니다 자 지금 궤적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선수의 카메라를 향한 경례 셀레브레이션까지 이제는 양팀의 스코어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는 양팀의 스코어 균형을 맞춥니다 이어가게 됐고 수원FC 위민이 어 지금 다시 한번 뚫렸어요 뛰어갑니다 양서영에 갑니다 양서영 슛 들어갑니다 또 한 명의 교체 카드 선수 양서영이 역전을 만듭니다 스코어 3대2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역전의 상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서영 선수에게 한 번의 연결이 됐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키면서 스코어는 역전 3대2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의원 감독이 선택한 두 장의 교체 카드 양서영과 김민수가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교체 카드 200%가 적중됩니다 과란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짧았고요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권하늘 권하늘 왼발 쇼킹 들어갑니다 권하늘이 해냈습니다 스코어는 4대2 아 정말 보은 상무 대단합니다 비오는 날의 좋은 기억 보은 상무가 이번에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2점 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환상적인 궤적 그대로 골문에 꽂힙니다 지금 권하늘 선수에게 향했던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다시 압박을 가져가면서 권하늘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득점까지 권희선 올려줍니다 붙여줍니다 헤더 펀칭 떨어졌어요 들어갑니다 전은하의 추격의 득점 스코어 4대3 전은하는 오늘 경기 모든 득점에 관여합니다 자 코너킥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따라붙는 점수를 기록하게 되는 수원FC 위민 동료 선수와 겹쳤고 전은하의 왼발 슈팅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점수의 징수는 전해졋은